방송통신위원회 심사결과 소상공인 방송은 세계 공익성 방송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익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재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